아, 1등이요? A.H. 씨가 했네요. 결국 2등, 3등 가보실 수 있네요. 이제는 결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. 결혼을 계약제로 해야 돼. 10년간 딱 의무적으로 사기하고. 저, 시간 좀 어떠세요? 저 알아요. 네, 괜찮아요. 저 보고 계신 거. 여기 떠나고 싶지 않다. 공부장님이 얘기 다 안 나는 거 아니에요? 일단 얘기 다 안 나는 건 우리 사무실이 지진으로 무너지는 확률보다 훨씬 적을 거다. 이거 하지 마요. 그냥 한 번 장난친 거예요? 시험 결혼해요. 저는 이거는 이제 음성폐선으로 연결되죠. 근데 요즘도 뭐 이렇게 훔쳐먹고 다니냐? 어떻게 잊어질 수가 있겠어요? 어떻게 잊어질 수가 있겠어요? 어떻게 잊어질 수가 있겠어요?